안녕하세요. 폰캠핑입니다. 오늘은 서브난방기로 사용하기 좋은 하늘 카본 전기 히터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스펙을 살펴보면 1단 일대는 소비전력이 400W이고 2단은 800W입니다. 1단으로 작동하면 캠핑장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발판 부분 기준으로 가로, 세로 20.2cm, 높이는 54cm입니다. 중량은 약 1.25kg으로 가볍습니다. 코드 길이는 약 1500mm입니다. 이 하늘 카본 전기 히터의 가장 큰 특징은 카본 발열체를 사용해서 연기와 냄새 그리고 소음 없이 열 전도율이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3초 이내에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눈부심이 적고 높은 복사열과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일반 석연관보다 고급형 카본 간이 더 좋은 이유는 예열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낮고 카본 간은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 빛 손실이 없어서 발열량이 우수합니다. 하늘 카본 전기 히터는 고급형 카본 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요. 우선 예열 없이 1단, 2단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약 3초 이내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1단으로 작동시 소비 전력은 400W이므로 캠핑장에서 보존 난방기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2단으로 온도를 높여서 가정에서도 서브 난방기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 모드로 작동하면 열기가 골고루 전달되기 때문에 주변을 더욱 빠르고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또 본체가 슬림하고 가벼워 휴대성이 탁월하므로 야외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장형 전도 안전장치가 있어서 히터가 작동 중에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전기세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한 달 동안 사용했을 때 약 15,000원 그러니까 하루에 약 500원의 요금밖에 나오지 않으니 더불어 난방비도 절약됩니다. 사용 후에는 제품의 열기를 식힌 다음 보관을 해주시고 제품을 이동할 때는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하기 전에 물기를 꽉 잔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말린 후 커버를 씌워 습기가 적은 곳에 두시면 됩니다. 한일 카본 전기 히터를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예열 시간 없이 바로 따뜻한 열기가 느껴진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회전 기능이 있어서 실내를 빠르게 데워 서브 난방기로 사용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집에서도 종종 사용 중인데 히터를 켜면 집안 공기가 금방 훈훈해져서 보일러를 조금 적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관 가방이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야외 사용시 더욱 휴대하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하며 잘 사용 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저에게 할애해 주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즐겁고 안전한 캠핑 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